북한이 유엔군축회의에서 핵미사일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가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국제 핵활동 감시기구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북한의 군축회의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 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해, 추가 도발자재 등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크로아티아 대표부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의 협상 복귀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우려를 표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의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고, 회담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lready warned that if the United States misjudges our patience, tries to enforce in lateral demand upon us and proceeds in imposing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my country, we may be compelled to seek a new path for defending our sovereignty and supreme national interests. 유럽연합은 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과 핵확산 방지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국제핵감시기구와 조약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